판정 50의 박기열 심판. 이상 여섯 분의 심판이 제12경기의 진행과 판정을 받게 했습니다. 12경기는 홍소의 팅크, 청소의 부원, 대강 대기장 안에 들어선 소가 홍소, 팅크, 금년 나이는 6살, 966kg의 체중을 가지고 있고, 밀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비내정 복부를 가지고 있는 소입니다. 제진호 경유소가 복부를 잡았습니다. 직급 경유소 경유소가 청소 보호, 대강 대기장 안에 들어선, 1,155kg의 체중, 불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비내정 복부를 가지고 있는 소입니다. 이상은 경유소가 복부를 잡았습니다. 자, 청소 보호. 대청소 보호는 소는 작년 민속대회에서 3위를 한 소고요. 자, 홍소 택크. 966kg, 1,155kg인데요. 자, 홍소 택크. 미니티기와 블루치기가 맞붙었습니다. 자, 청소 보호 또 별로 왕이 편지 않습니다. 자, 내로부터 택크. 자, 청소 보호는 불치기, 뱃불치기, 단발사 공격. 자, 어리자매서. 그 아닌가, Gelormia 더러운 Pegang? 자, 2016년 5척도소Sub 조극계. 오늘 대회 3위 재단이지요. 내일 이제 대단을 합하게 내리지겠습니다. 내일은 LED TV 무대와 송아지 한 마리가 경과를 낸고 1998. 여러분들의 많은이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외국으로 밀어보는 충성보원 살금살금 밀고 들어가는 보원 자, 이 홍소팩크의 지구력도가 이정평이 나있죠 열두번 출전에서 6승, 1구승 5패 골이 넘는 승률을 가지고 있는 홍소팩크 자, 정확하게 구걸성부를 가지고 있는 증포보원입니다 열두번 출전 밀보라고 할까? 밀고 들어갑니다, 택가 자, 증포보원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우리 치기를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는거죠 그치여 자, 서점 밀고 들어가는 보원 자, 홍소팩크가 중앙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홍소팩크가 중앙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홍소팩크가 중앙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중앙에서 매각으로 밀어버린 축소 보원 결봉은 밀치질하는 기술은 소속 기술에선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지요 단 소속 경기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지름탕에는 가치받길이든 오로지 앞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지요 자 계속 바로 들어가는 보웃 살짝 겹쳐보는 태클 자 1라운드 견기 시간 얼마나 편안했습니다 자 홍보 태클 측소 보웃 차선단 두 마리 양쪽 싸움 손안 자 격기장 중앙에서 무리를 반대했습니다 무리 반대고 밀기 공격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과연 어디게 될까요 청소 보웃 무리 반대고 밀기 공격 무리 반대고 밀기 공격 밀고 들어가는 보웃 자 태클이 반격 슬쩍 슬쩍 돌려놓는 태클 자 측가 보웃 31미터 원형 경기장 전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태클 갑정채무역 공격 승발각 제 12개기 오늘 마지막 경기기 기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소년 택각 청소년 보웃 밀치기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투자 공격 탱크 불치기의 휴터기를 가지고 있는 보원 자, 홍소 탱크 해결만 하다는 겁니다 불거리 기술 있죠 탱크가 불을 딱 걸었습니다 2부 away 다음 정랑의 비를 붙입니다 경향평사운소에게 사랑의 박수함 주시면 도워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6년 청소수업 축제 해외 3일제 오늘 마지막 경기 제12경이 홍소연 택배 청소연 보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군으로 밀고는 보험 홍소 택크의 지구력 가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데는 정말 일가결이 있죠 낙부를 끌었습니다 자 체력들입니까 연선살과 아홉살 우리 잔등으로 나이죠 자 보리 먼저 밀어봅니다 자 홍소 택크 밀어봄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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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크 자 청소수업 훈쥬이 났습니다 자 보리받되고 밀기 공격 엄청나게 밀어봄칩니다 2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청소 보험은 호흡이 조금 많죠 홍소 택크 전략을 정리하면서 자 보리받되고 밀어봄 청소 보험 엄청나게 밀어봅니다 자 홍소 택크 밀어봄칩니다 택크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청소 보험은 호흡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위험으로 상당히 벌렁거리죠 자 홍소 택크 자 홍소 택크 이 손으로 만난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이 손으로 만난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밀어봄칩니다 엄청나게 밀어봄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자 이 톤이 넘는 손으로 저렇게 앞으로 밀어봄칩니다 엄청난 체력이죠 자 저 주방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정말 난공불락이지요 자 택크 청소 보험 밀어봅니다 택크의 방향 자 택크 청소 보험 홍소 택크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밀어봄칩니다 자 밀어봄칩니다 자 왕대를 차렷 찌릿지요 엄청나게 밀어봄칩니다 밀치기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홍소 택크 밀치기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청소 보험 자 밀어봄칩니다 자 밀어봄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제 12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2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를 경관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장까지는 문건을 구기거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19개월기 모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6년 정부 소상 축제 경기장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도 바로 이곳에서 12개월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내일은 LED TV 통해서 독학기 한 마리와 경북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12개월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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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